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핫하다는 달고나커피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믹스커피가 없고 예전에 받은 카푸치노 봉지밖에 없어서 얘로 만들어보죠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받고 1대1인데 대충 어림잡아서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사회권 더우나 만들어진 달고나커피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